영국 해군 기동함대가 포클랜드 근처에도 못 가는 이런 일이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줄을 못쓰게 하면 되겠죠 폭격을 해야죠 폭격기는 영국에 있는데 모닥기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자 우리는 급유기가 있어 급유를 해도 모자라는데요 그럼 급유기를 더 띄워 급유기에 급유기를 띄우는거죠 콩알만한 섬 뭐 그렇게 까지? 콩알이라니요 지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아르헨티나 5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법무부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공기 정정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 중에 논란이 좀 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준치 썩어도 준치가 한 두 번 나오니까 우리 김프로님이 이제 아는 척 하셨죠 준치라는 게 제주도 가서 준치를 내가 먹어봤다 오징어도 아니고 탄치도 아닌 준치가 있더라 꽤 비싸던데 맛이 엄청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좀 사기당한 거다 준치는 청어과의 동물 어류다 그렇죠 가시가 많은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시고 다니셔라 나이도 이제 자꾸 속이는 사람 많아진다 벌써 이러지 않냐 아니 그분들이 80대였어 그때 그럴 분들이 아냐 그랬더니 저희가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는 제주도 준치가 있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썩어도 준치의 그 준치랑 이제 다른 거고 오징어하고 비슷한 오징어와 한치 진짜 중간달이 되는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원래 김영회변인데 진짜로 어르신 두 분이서 그렇게 거리를 해가지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도와드리려고 산 거야 근데 파이프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 집사람은 여보 내가 54세대 알았어 썩어도 준치가 여기서 나온 거네 합의를 봤다니까 정정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물론 속담에 썩어도 준치는 그 준치는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준치 아니에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오징어랑 비슷한 거를 준치라고 부른다 그럼 뭐 그럴 오해는 할만했다 제주도 어르신들이 나를 속였다 라는 그런 망발을 하지 마시라 그 사람들 제주도 명예시민 한번 나중에 되시고요 오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다 있고 미친 듯이 국기를 휘날리면서 아르헨티나 만만세를 외치는 거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렇죠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4월 5일날 영국 해군들이 일부러 대대적인 환송 행사를 치르고 떠납니다 영국에 영국 이제 기동함대가 떠나는 거죠 우리도 같이 싸우고 다시 되찾아 오리라 네 되찾아 오리라 그런데 이게 일부러 어마어마한 함대가 갖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거죠 영국 입장에서 보면 bbc 같은 데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게 출동하느라고 바다에 나가보니까 우리 무기고에 이게 왜 있어 싶은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출동하고 보니까 소련 잠수함 잡으려고 갖고 있던 핵폭래가 있어요 아 이 바닷속에 분명히 이런 잠수함이 있는데 하나씩 맞추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대충 이제 바닷속에다가 쉽게 말하면 핵폭탄을 떨어뜨린 거죠 술탄 같은 개념이구나 핵으로 떨어뜨리는 이제 폭래죠 폭래 물속에 떨어뜨리는 그래서 핵폭래는 이제 지류에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제 옛날 유보트 작전할 때 보면 이렇게 쭉 떨어뜨리잖아요 밑에서 빵빵 터지면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핵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터뜨리면 잠수함도 죽고 나도 죽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위력이 너무 세니까 아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어서 슬픈 무기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는데 거기 안에 실려있는 잠수함에 실려있는 탄도미사일이 이제 못 쓰게 되니까 결국은 남는 장사다 이런 이제 무지막지한 무기인데 이걸 내려놓고 갔어야 되는데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거 왜 실고 있지 우리가 이거 격침되면 어떡하지 더 슬프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이제 가장 보호를 많이 받을 제일 안전한 함정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역시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다 항공모함에 끄집어 놓고 이제 실고 갔던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출동했던 걸 알고 나니까 아르헨티나도 이제 병력을 보강하는데 이 잠수함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배를 띄우기가 무서운 거예요 영국 원자력 잠수함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군 수송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찔끔찔끔 계속 이제 날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영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계획을 짜보니까 작전 시간은 90일 탈환에는 90일 정도 걸린다 전체 아까 4천명 정도가 상륙을 시키면 사망률은 20% 한 800명 정도는 전사할 거다 그 다음에 해군도 역시 타격을 입을 텐데 항모 한 척을 포함해서 호위하면 여섯 척 이 정도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도 피해를 이 정도는 입을 거다 이 정도는 입을 거다 왜냐하면 전쟁을 내가 안 다치고 상대방을 두들기팔 수는 없으니까 항상 이런 걸 따져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계산을 해보니까 4척이 격침당했죠 호위함 4척이 격침당하고 상륙함 1척 이렇게 됐으니까 실제로는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제일 신경이 있었던 게 영국 아르헨티나 해군의 순양함 이런 건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아르헨티나 해군항공대하고 공군이 가지고 있던 이제 슈페르 에탕따르라는 프랑스제 공격기 여기에 같이 세트로 붙어있는 액조세 미사일 이 두 개가 이제 무서운 거죠 원래 옛날에서부터 배는 항상 큰 놈이 장땡이었어요 작은 배랑 큰 배랑 싸우면 볼 것도 없이 큰 배가 이겨요 그건 왜요 왜냐하면 큰 배는 더 큰 대포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멀리서 더 멀리 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50 육군에서 기준으로 보면 105mm 155mm는 하늘과 땅 차이듯이 8인치와 16인치는 어마어마한 차이니까 근데 큰 대포를 실을 내면 배가 커야 돼요 네 그게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이게 20세기 초반에 한 번 상식이 깨집니다 이제 어뢰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어뢰는 이제 대포처럼 큰 데서 나가는 게 아니고 물속에 던져놓으면 지가 쭉 달려가는 거니까 큰 배랑 작은 배랑 똑같이 실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일반 대포로 쏘면 한 포로 쏘면 배 위를 맞춰가지고 격침을 시키려면 수십 발을 한참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어뢰는 배 밑에를 수선화를 때리는 거죠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배를 직접 맞춰서 맞춰도 이건 물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배 밑에서 딱 터져요 그러면 여기서 물속에서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에서 방귀 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순간 가스가 배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아 네 워터제트라고 저기 그래서 이 가스가 배를 번쩍 들어 올렸다가 그럼 배가 이렇게 휘어지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무게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배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반 쪼개지고 이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뢰 한 방을 맞으면 이제 그게 한 두 번 정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용골이 밑에 쭉 있죠 보면 용골이 부러져요 아 그럼 배가 그냥 반이 뚝 쪼개 지면서 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뢰 한 방 맞으면 뭐 웬만한 배들은 그냥 한 방이면 격침이 돼요 물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큰 배 하나보다는 작은 배 두 대가 오히려 더 낫겠네 그렇죠 가난하고 작은 나라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뢰종을 많이 썼어요 20세기 초반 뭐 중반 이럴 때 맞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뢰는 사정거리가 짧으니까 아 또 가까이 가야 돼요 상대방까지 이제 육박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리치가 네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항공기 미사일이 대한미사일이 등장하는 거죠 조그만 배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어뢰가 아닌 미사일을 싣고 쏘니까 음 미사일은 이제 초음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니까 당시 배에 실려 군함에 실려있던 무기로는 저거를 어떻게 격침시킬 격파할 방법이 없던 거죠 대포랑 비슷하네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유도가 되고 아 그 다음에 대포 한 발에 들어있는 그 그 화약의 양보다 미사일 미사일에 있는 것들은 보통 뭐 적어도 180kg 음 어 탄두무게가 뭐 무지막지한 놈들 한 500kg씩 되니까 미사일 쏠 수 있는 배 네 맞으면 그냥 격침해 이것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진작 그 미사일을 쏘지 그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라는 구축함이 이제 50톤도 안 되는 이집트 코마 고속정이 싣고 있던 스틱스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한방에 격침 당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큰 배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닌데 네 네 이 미사일을 배도 아니고 비행기에다 실어서 쏘면 배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갑자기 날라오는 미사일만 상대해야 되는 근데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해군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 해군 항공대 그 아르헨티나 항공기가 날아올 수 있는 사정거리 기지로부터 컴퍼스로 거부하면 대충 나오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미사일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올 수 있나 얘네도 돌아가야 되니까 어 근데 포클랜드 위치가 절묘했던 거예요 아르헨티나 공군기나 해군기가 날아오면 아슬아슬하게 잠깐 싸우고 돌아가야 되는 아르헨티나 본토에서 날아오면 연료 때문에 연료 때문에 그렇죠 연료 때문에 중간에 공중급위를 한번 받아도 되게 아슬아슬한 거리인 거죠 거리가 네 그래서 영국 해군은 그 거리를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근처에는 잘 안 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방송은 국방TV 같은데 납품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밀리터리야 그래서 어쨌거나 아르헨티나도 나름대로 창을 가지고 있었죠 창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양쪽 다 도대체 어떻게 찾지 서로를 서로를 어떻게 찾지 이 문제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 초계기가 단할가 빠진 넵튠 트레커 이런 건 몇 대 있는데 이거 뛰었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될 고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보잉 707 여객기를 동원합니다 아르헨티나 네 보잉 707 더 멀리 날아가요 그건 아니요 그렇죠 여객기니까 멀리 날아가고 그다음에 기상 레이다라고 그러죠 여객기에도 레이다가 있어요 앞쪽에 기상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보면 하늘을 보지만 약간 밑으로 내려서 보면 바다를 훌는 거니까 충분히 큰 항공모함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서양을 훑습니다 보면은 보잉 707이 정찰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애들이 오는 걸 알고 요격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어 비무장 민간행공기 민간행공기 저걸 격출시켜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돌려보내니까 다시 또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대국미사일을 딱 조준을 하고 레이더 상에서 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영국함대 사령관이 야 지도 갖고 와봐 선거 봐 딱 그어보니까 이게 리우대자네이로도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야 다시 확인해봐 저거 저번에 떴던 보잉 707 맞아 브라질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브라질 브라질 항공사의 DC10 여객기였던 거죠 잘못 썼는데 잘못 썼다가는 이제 완전히 가끔 이제 한 두 차례 있었죠 여객기를 잘못 격출시켜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영국군이 그거 쏴가지고 격출시켰으면 아 영국이 적겠다 영국 핵군은 그냥 거기서 돌아봐야 돼요 다시 그냥 민간 네 민간항공기 격출시켜서 이백 몇십 명 사망시켰으니 뭐 이런 거니까 브라질 또 화나 무섭지 거기 그렇지 그러면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연합군이 만들어지면 골치 아픈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고민을 하다가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아르헨티나한테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더 날라오면 우리 격출시킨다 아 민항기 네 민항기라도 이제는 경고를 하니까 이제 물러서는 거죠 대충 알았어요 영국 해군이 어디쯤 왔다는 어디쯤 어느 정도 왔다는 걸 알았고 이 와중에 영국은 고민을 해보니까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그 포클랜드 제도에 있는 활주로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이제 전투기를 배치를 시켜놓으면 여기까지 날라온다 바로 코앞이니까 영국 해군 기동함대가 포클랜드 근처에도 못 가는 이런 일이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다 활주를 못쓰게 하면 되겠죠 못쓰게 해야지 폭격 폭격을 해야죠 폭격기는 영국에 있는데 그러면 8000마일이면 만 몇 천 킬로를 오다 기름 떨어지겠죠 오다 기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자 우리는 급유기가 있어 급유를 하면 돼 급유를 해도 모자라는데요 그럼 급유기를 더 띄워 그럼 되긴 하는데 그럼 급유기에 기름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또 급유기를 더 띄워 급유기에 급유기를 급유기에 급유기를 띄운 거죠 콩알만한 섬 뭐 그렇게 까지 콩알이라니요 지금 뭘 그렇게 까지 해 자기네 나라도 딴 거 아닌 것 같은데 대충 하지 급유기도 급유를 받아 날라오니까 그렇죠 급유기에 또 급유를 해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본토에서부터 날라오려면 없는 문이니까 중간에 어센션이라는 섬이 있어요 영국하고 포클랜드 사이에 휴게소 같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섬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 섬이 옛날 라폴레옹 때 잠깐 써먹다가 잊혀진 섬이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친구들이 영국 애들한테 여기 공항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영국이 그러세요 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공항을 활주로를 건설하고 미군이 쓰고 있었던 거죠 소유권은 영국 땅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여기서부터 가면 포클랜드까지 6,400km예요 6,400km 야 갈만하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하나씩 보내는 거죠 폭격기도 보내고 급유기도 보내가지고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출동시키려고 그렇죠 그래서 폭격기가 가다가 고장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폭격기 예비기가 잡혀 폭격기를 2대 그 다음에 이 2대에 급유를 하는 급유기 11대를 띄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격기가 4대인데 급유기가 폭격기는 2대인데 네 급유기는 11대를 띄우는 거죠 급유기가 먼저 가서 이렇게 딱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날라오면 계속 급유를 해주는데 거기까지 날라가던 급유기는 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어 그러면 다른 급유기한테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400km를 날라가가지고 원래 모스크바에 핵폭탄을 떨구려고 만들어놨던 벌컨 폭격기 이제 곧 퇴역하기 한 한 달쯤 두 달쯤 남은 고물로 처리해야 될 폭격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활주로에다가 21발 폭탄을 떨굽니다 일렬로 주르르르 떨구는 거죠 두 대가 떴는데 한 대는 고장나서 돌아가고 예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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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5월달이었는데 5월 1일날이었는데 6월 말일자로 이제 다 퇴역 처분하기로 다 확정돼 있던 비행기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고장나기 딱 좋았던 거죠 근데 21발이나 떨궜는데 딱 한 발 딱 한 발이 맞았어요 활주로에 활주로에 활주로 가면 데 딱 맞은 거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아니면 뭐 쉽지 않아요 활주로를 맞추는 게 아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들이 다 스마트 무기를 쓰잖아요 딱 유도해가지고 정확하게 핀 포인트로 맞출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무기들은 미국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충 뭐 그냥 쭉 가서 우르르 떨구는 거죠 감으로 네 감으로 그래서 일렬로 쫙 떨구고 나서 이제 구멍에 뻥뻥뻥뻥 뚫렸는데 운이 없으면 활주로 좌우로만 열심히 뚫어놓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23발이나 떨어뜨렸는데 아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딱 활주로 길이에 따라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활주로에 직각으로 투하시켰는데 한 발이 맞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활주로가 딱 절반으로 주니까 이제 그래도 어쨌거나 뭐 몇백키로씩 되는 폭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 가운데가 파이니까 엄청나게 파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중장비를 공헌할 수는 없으니까 포클랜드에 있던 아르헨티나군이 아 그렇게 했네 비행이 못 뜨는구나 그렇죠 전투기는 못 뜨는 거죠 그런 이제 제트기는 뛸 수가 없는 그래서 일단은 성공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한숨을 돌린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영국 해군은 아르헨티나도 잠수함을 보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음 음 왜냐면은 이제 그 일대일로 맞서기는 힘들면 잠수함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낌새를 탐지를 했어요 탐지를 했는데 열 시간 동안 막 그 대잠 헬기를 총동원 해가지고 어래도 쏘고 폭래도 떨어뜨렸는데 결국은 격침시키는데 실패하고 아르헨티나 잠수함은 유유히 이제 빠져나왔어요 음 근데 이제 못 잡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영국이 갖고 있던 이 어레나 이런 것들이 다 영국 그 소련 원자력 잠수함을 잡으려고 되게 비싸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니까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쓰기가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조심조심 쓰다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클랜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 해군이 이제 골머리를 싸맸게 싼 무기를 찬 아 아낌없이 뿌릴 수 있는 이게 저는 완전 원사이드 게임인 줄 알았어요 영국이 완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네 영국이 이긴 것도 신기했는데 나는 군몬나라에서 아르헨티나 공군기와 해군기들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영국군도 인정했어요 단 나중에 전쟁 끝나고 만나가지고 깍딱하게 경례붙이고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싸웠다라는 걸 진정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영국 해군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 근처까지 네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해리어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군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아르헨티나기도 이제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공중전이 벌어지는데 이 해리어기는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느려요 아 초음속이 아니에요 네 네 수직 이착륙하라고 많은 걸 포기한 거라 많은 걸 포기한 거죠 네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리어기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났을 때 소련이 미사일과 막 어마어마한 활약을 쏟아 부으면 영국 본토에 있는 활주들은 이제 반나절만에 초토화된다 음 그럼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러면 여기저기 해리어기를 숨겨놓으면 된다 아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도 뜨고 동네 뒷길에서도 뜨고 오 네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전투를 벌이는데 네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속도가 빠른 초음속 전투기인 미라지 전투기를 이 해리어기가 격추시키는 영국의 해리어가 네 속도가 훨씬 느린 놈이 속도가 빠른 이제 그 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네 상대방한테 전념을 해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공공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이 자꾸 연료계로 가는 거예요 응 연료계로 왜요 포클랜드까지 날라놓으면 왔는데 여기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아 이제 한 3 4분에서 5분 내외 아 5분 싸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뒤통수가 뜨끔뜨끔한 거죠 이제 보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못했던 오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해군도 이제 드디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미드웨이 전쟁을 한번 치워보고 싶었던 거죠 미드웨이 해전같이 우리도 항공모함을 띄워서 항모 대 항모 항모로 한번 싸워보자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함대 항공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분명히 해군끼리 싸우는데 배는 서로 못봐요 응 비행기만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싸우는 거를 이제 함대 항공전이라고 하는데 아 보트에서 날라오면 기름 떨어지니까 그렇죠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띄우면 항공모함 서로 가서 상대방 항모로 공격하는데 움직이는 섬이니까 정장 항모를 비롯한 배들은 상대방 군함을 구경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출격 시키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항공모함에 실려있던 비행기들을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 캐터펄트가 힘이 약한 거예요 아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네 힘이 약한 데다가 하필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 거죠 영원이에요 지금도 미국 항모도 항상 바람을 쫓아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바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람을 맞바람을 맞아야 돼요 맞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죠 맞바람을 맞아서 바람을 끊임없이 이렇게 뜨면서 뜨기가 훨씬 쉬워요 맞바람이 불면은 확실히 공군이랑 얘기하니까 좀 편하시죠 여기 육군 뭐 이렇게는 대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A4라고 이제 스카이호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띄우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시도하고 포기 한 번 있다 그냥 아르헨티나 해군은 사실 이제 한 번씩 트라이 해보고 이제 아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뭐야 한국모함이 한국모함이 있어도 모르게 모르는데 이게 근데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동네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자기들 미세를 세우는 용으로 제주로 활용했던 거다 보니까 이제 좀 관리가 잘 안됐던 정말 쓸릴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큰 순양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순양함이 이제 벨그라노라는 순양함이 있었는데 이거 원래 미국에서 만들었던 오래된 배인데 이 배를 이제 영국의 핵잠수함이었던 콩커러가 이제 얼에 한 발로 한 발은 아니고 두 발로 격침시켜 버립니다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순양함을 네 영국 원자력 잠수함이 올해 두 발로 격침시켜 버려요 순양함은 무슨 용도의 배예요 순양함은 말 그대로 크루즈죠 크루즈 그래서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제일 큰 배가 전함 배틀쉽이라고 하는 이렇게 싸우는 배 제일 큰 거폭 한 14인치 16인치 짜리 이제 큰 옛날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서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미주리오 같은 그거보다 작지만 그만큼 큰 대포는 실을 수 없지만 속도가 빠른 그런 배들을 이제 순양함이라 부릅니다 한 12인치나 뭐 이 정도 되는 그 밑에가 이제 구축함이죠 디스트로이어라고 그래서 구축함은 이제 해군의 일군이죠 온갖 일 다 합니다 비행기도 잡고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굳은 일을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육군으로 따지면 보병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어뢰 정도 잡고 그러니까 나는 어뢰도 쏘고 비행기도 잡아야 되고 상대방 해군팀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육군도 태워가지고 어디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구축함인데 네 순양함이라 그러면 꽤 큰 배예요 만 톤이 넘어가는 보통 이런 배인데 딱 어뢰 두 방에 격심이 돼서 선 백 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선원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어뢰가 이제 한 방이 나가 떨어지니까 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러다가 이제 5월 4일이 이제 됩니다 5월 4일? 네 5월 4일 날은 이제 영국 해군한테는 참 아픈 날입니다 영국 해군한테? 네 아르헨티나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제일 숨겨놨던 카드를 꺼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슈페르 에땅따르라는 이제 프랑스제 공격기하고 액조세 미사일을 탑재를 해가지고 네 이제 영국 해군을 공격하러 이제 뜨는 거죠 본토에서? 그렇죠 본토에서부터 그럼 기름 달랑달랑 달랑달랑한 상태에서 뜨는 거죠 그런데 혼자 뜨면은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초계기도 띄웁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고 그렇죠 이 초계기는 이제 하도 고물이라 가지고 이게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네 일단 떴는데 다행히 영국 해군을 찾아 냅니다 발견해요 네 발견을 하는데 영국 해군은 이제 분명히 날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미리 맞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조기경보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딱 보고 띄우는데 영국 해군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레이더를 가진 배를 레이더 피켓함이라고 그러는데 저 멀리다 보내는 거예요 네 네가 먼저 알리고 뭐 재수 없으면 너는 죽어라 하늘이 널 보호하실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기를 가구한 배를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배가 경보라도 울리고 가면 나머지 배들은 후퇴를 하던 안심할 수가 있어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셰필드 글래스고 코벤트리 이제 이 배들을 쭉 깔아봅니다 보면 앞에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배들을 한 30키로 정도 앞둔 거리에서 이제 초저공으로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이 날아와 가지고 초계기? 네 아니요 초계기가 아니고 이제 공격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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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땅따로 공격기가 날아와 가지고 잠깐 올라갑니다 레이더로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잠깐 올라간 사이에 영국도 발견했어요 서로 서로가 발견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공공기는 여기다가 액조새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데 이제 영국 해군은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것을 이제 알고 경보를 울리는데 이제는 영국 해군 내에서 이걸 안 믿어요 응? 오전서부터 하도 많은 경보가 울리다 보니까 아하 허위경보가 울리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뭐 날라온다고 확신을 한 배들은 이제 맞춰 싸워야 되니까 응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하려고 시다트라고 이제 함대군 미사일을 발사를 누르는데 발사가 안 돼요 그건 예상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금기가 껴 가지고 무슨 이유든가 해군인데 소금기 껴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그래서 이게 왼쪽이 나가고 오른쪽이 나가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놈이 고장이면 오른쪽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두 발을 쏘면은 분명히 왼쪽이 발사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을 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나가서 지들끼리 부딪히지 말라고 했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거기다가 레이다가 그 액조새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보다도 더 낮게 날라요 아 그러니까 뭐 한 8피트? 그러니까 한 2.5m?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하푼 이런 미사일들은 한 10m 정도 높이로 날아오는데 그게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그렇죠 공대함 네 그러니까 공중에서 배 함에다가 쏘는 거죠 똑같은 미사일 땅에서 쏘면 지대함이 되는 거고 네 네 네 네 음 근데 뭐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indul vom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러잖아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레이더 전파는 항상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기 때문에 높이 날아오는 것은 멀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낮게 날아오는 것은 훨씬 더 가까이 와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입장에서 보면 낮게 날으면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들은 대부분 더 낮게 날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하품 미사일 같은 경우는 터보 Z죠. 그러니까 밖에서 공기를 들여와서 이걸로 Z엔진을 추진해서 가는다 보니까 너무 낮게 날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면 물이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고도 이상으로 낮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신 사정거리는 길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쓰던 액조세 미사일은 액조세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날치예요. 날치. 바다에 가면 하죠. 거의 정말 물고기처럼 바다에 붙어다닌다. 이런 뜻으로 날치라고 만들었는데 얘는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하지 않아도 안에 있는 자기들 산화재가 있어가지고 우주선 날아가듯이. 비싸겠는데? 비싸다기보다는 더 낮게 날을 수 있는데 대신 사정거리가 짧아요. 공기를 할까 보니까 똑같은 무게면 얘네들은 공기를 흡입해서 하면 그만큼을 안 실어도 되는데 얘네들은 그걸 다 같이 있어야 되니까 사정거래가 짧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가까이 더 가서 쏘면 되지 뭐. 그렇죠. 더 가까이 가서 쏘야 되는데 더 가까이 쏘면 위험하니까. 가급적에 멀리 쏘고 싶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미사일이 안 나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해군이 오는 사이에 두 발이 날아오는 중에 그중에 한 발이 셰필드르 구축함을 명중시킵니다. 영국에 구축함이 명중. 네. 명중시키는데 하필 CIC라고 그래가지고 전투정보실. 주요한 사람 우리 전쟁영화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눈컴컴한 방에 다 모여앉아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있는. 그게 배의 가운데인데 하필 거기를. 제대로 때려버립니다. 네. 제대로 때려버립니다. 보면은. 제대로 딱 때려가지고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버려요. 응? 응? 뚫고 하면 뭐해. 거의 터져야죠. 이게 원래는 꽝 하고 충돌이 된 다음에 이제 0. 몇 초.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폭발하도록 지연신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배 가운데서 탁 터지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 액조세 미사일에 신관이 별로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엉망이구나. 그래가지고. 대폭을 맞았는데 건물에 그냥 딱 대폭을 맞은 거네. 그러면 그건 철퇴 맞은 거네. 철퇴 맞은 거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뚫고 가진 않고 그냥 배 가운데 퍽 떨어진 거죠. 이제 보면은. 바뀐 거예요? 철퇴. 그렇죠. 여기는 구멍이 나고 배 가운데 이게 이제 덩그러니 미사일이 이제 찌그러져가지고 들어온 거죠. 큰 화살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철퇴. 말 그대로 이제 그 위치에 속도 에너지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밀어붙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이 로켓이잖아요. 로켓. 이 안에 있던 연료들이 아직 그대로 많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맹렬하게 불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정작 앞에 있던 탄두는 멀쩡히 있는데 뒤에 엔진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을 해요. 보면 로켓 엔진이. 그래가지고 던진 거고. 그러다가 하필 이제 그 전투정보실이나 주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수습을 못하고 결국은 며칠 동안 이제 불타고 있다가 이제 5월 4일인데 이제 5월 10일 날 결국 이제 격침이 되는 거죠. 불이 계속 타다 타다 해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구멍이 이만큼 뚫렸으니까. 근난 6, 7일을 그냥 버틴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옆에서 이제 불도 꺼보고 이거 예인도 해보려고 했는데. 네. 불도 나고 물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포클랜드 전쟁 때 갖고 있던 액조세 미사일이 5발이에요. 5발인데 이때 2발을 썼는데 이제 1발을 쓴 거죠. 보면은. 그래서 5발을 썼는데 결국 다 썼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5발을 썼는데 이제 2척을 격침시키고 이제 1척을 대파시켰으니까. 성공적이네요. 명정률 60%죠. 보면은. 한 척이 대파했다는 건 괜히 제대로 터진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격침은 안 되고 겨우 살아나긴 했던 건데. 이게 액조세 미사일이 이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최고의 무기로 등극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액조세 미사일이 제대로 포클랜드 전쟁 때 터진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꽂히고. 한두는 안 터지는데 로켓 엔진이 터져가지고 엔진이 타 올라가가지고 이제 배를 격침시키는 이제 이런. 어쨌든 명중률은 높으니까. 명중률은 높은 거죠. 그래서 평가가 좋았군요. 그래서 이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어떻게 알겠어. 지금도 이제 중남미 국가들은 다 액조세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 감동해서. 그때 감동해서.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한테 프랑스는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액조세 미사일이에요. 왜 우리나라한테 왜. 19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한테 야 너희들 미사일 만들었다며 대한미사일. 우리가 북한 애들 저 배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 미사일 좀. 우리 밖에 줘. 줘. 근데 이거를 미국이 안 줍니다. 일본 애들이 쟤네들 주면 쟤네들 사고 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꼰지른 거죠. 아. 쟤들 맨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안 주고 어마한 다른 미사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 시고가 또 어떻게 써.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막 프랑스가 액조세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쓸만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액조세 미사일 좀 팔아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국한테 이렇게 퇴짜 맞고 왔는데 팔아도 되나? 머뭇머뭇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로에 한 수를 던지죠. 니들이 우리나라에 액조세 미사일을 팔아주면 우리가 너희가 만든 에어버스 사줄게. 우리 대한항공 시켜가지고. 당시 에어버스는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객기를 등장시켰는데. 못 믿는구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도 안 팔려요. 그 자기네들 만든 나라만 사고 있었지. 단 한 번도 그 이외의 나라에 수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필요한. 뜬다는 걸 입증해라. 네. 제대로 안전하게 잘 돌아다니는 걸 입증해라 그러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인상시험을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대한항공이 첫 번째로 에어버스 제작사가 아닌 나라 중에서 첫 번째로 에어버스 길을 도입한 국가예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중훈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레종드네르 회장 훈장도 계속 받고. 그렇죠. 계속 훈장도 같이. 프랑스에 지금도 가면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안 팔아줬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에어버스. 네. 우리 프랑스에 많은 거네. 우리 대접에도 우리가 사주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사줬죠. 보면은. 아. 그러네. 그럼 에임 330 이런 비행기들이 우리가 처음 사준 거예요? 에어버스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에어버스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면서부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라든지. 다른 데 쓸만하네. 괜찮은 것 같아. 가격도 저렴하고 팔아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보신탕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련이 만든 미사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도 미사일 체계를 갖췄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망이었구나. 엉망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비행기가 쏜 미사일에 한방에 맞아가지고 구축함이 격침당하는. 그것도 이게 그냥 일반 구축함도 아니고 방공 구축함이에요. 상대방이 날라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서 격추시키라고 만들어놓은 구축함이 미사일을 한방 맞아가지고 격침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해군이 충격을 받는 거죠. 영국 해군한테는 아주 쓰라린 그런 날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힘든 날이 이어집니다. 이게 5월 4일이었는데 며칠 있다가 5월 12일 날에는 이번에는 애 땅따로 공격기가 아니고 A4라고 하는 스카이오크 공공기가 날라옵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한 지 얼마 된 거예요? 5월에 시작했으니까. 5월에 시작한 거예요? 한 열흘 지났는데. 그렇죠. 지금 당시에 BBC를 제외하고는 포클랜드 전쟁을 가장 밀도 있게 묘사한 방송이에요. 3프로TV가? 네? 3프로TV가? 이런 며칠 꼴을 지금. 어쨌거나 영국 해군은 그 사이사이에 계속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5월 12일쯤에 이번에는 스카이오크 공공기가 날라오는데 여기는 미사일은 없고 그냥 폭탄을 싣고 옵니다. 떨구는 폭탄을 싣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코앞까지 옛날에 2차 세계대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비행기가 쭉 날라와서. 폭탄을 그냥 중렬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폭탄을 이제 낙이 날라오는 속도로 감안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때 떨어뜨리면 맞출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아주 가까이까지 날라와야 돼요. 상대방이 보일 만큼 가까이 날라와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때도 영국 글래스고 구축함이 미사일을 또 발사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까이 날라오던 비행기가 한 대인 줄 알았는데 레이더가 한 대인 줄 알았는데 두 대로 딱 나눠진 거예요. 숨어왔구나 뒤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대가 날라오는 것 같애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컴퓨터는 한 대가 갑자기 두 대로 딱 되니까 격파. 그러니까 저기다가는 조준할 필요 없음. 아 깨졌음. 깨졌음. 이러면 미사일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보면. 아르헨티나는 그거 알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보면.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영국군이 자랑하던 미사일 중에 시다트라는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길어가지고 멀리서 안전하게 때려 맞출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쏠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구축함이 갖고 있던 시우울프 단거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운이 좋아서 4대 중에 3대를 이제. 어우. 날라오는 비행기를. 의기양양하게 맞췄는데 다시 또 좀 있다가 4대가 또 날라옵니다. 또 날라오는데 폭탄을 떨궜는데 바다에 한번 튕겨서 옆부를 강탈을 하는 거죠. 물수제비를 떴다고요? 그렇죠. 원래 물수제비 띄워요. 폭탄을? 왜냐면 위에서 떨궈서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잘 안 맞아요. 요만하게 있는 연필 같은 놈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맞추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높이는 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가다가. 세게 날아가다가 딱 떨어뜨리면. 딱 떨어뜨리면 이놈이 물 위에서 통통통 튀어가지고 맞으면 훨씬 맞다. 원래 그린 공략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띄워서 딱 던졌는데 배 옆부리를 강탈을 해서 뚫고 들어갔는데 안 터져요. 또? 안 터지고 반대편을 뚫고 바다로 떨어져 버립니다. 구멍을 냈구나. 구멍을 내버린 거야. 아니, 툭포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폭탄을 우리가 생각하면 딱 맞으면 당연히 터져야 생각하지만 예전에 우리 연평도에서도 북한 애들이 로켓 쐈잖아요. 절반 이상이. 안 터졌어요? 일단은 도착을 못했고요. 섬에 떨어지지 못했고 사전거래도 안 나올 정도로 이제 그랬고 그다음에 육지에 떨어진 것도 한 절반 정도는 터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업자들이 엉망인 제품을 파는 거야. 카다로그하고 다른 거야 지금. 그래서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이제 계속 날아옵니다. 이 정도 떨구면 걔네들 기름도 떨어져서 아슬아슬 할 텐데 싶은데 미사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날아와서 자기들이 격추당하는 거를 각오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육박 코앞까지 들러와서 폭탄을 떨구고 이러고 나니까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거기다가 자기들이 믿었던 미사일은 날아가지도 않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 해군은 그래도 능력이 있다는 게 그 와중에 그 배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까처럼 이제 날라오다가 두 대로 쪼개졌다고 격추가 아니야. 이런 경우는 우리한테 물어봐. 사람한테. 예스 간 오가를 물어봐서. 정말 중단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이제 지리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왜 바로 상륙을 안 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상륙을 안전하게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조그마한 비행기라도 이제 포클랜드 활주로에 아직까지 뜰 수 있는 작은 이제 경 공격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놈들은 손을 봐야 되는 거죠. 저놈들을 다 치워놓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해군은 계속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 어딨는지 알고 있으니 아르헨티나 공공기들은 계속 와가지고 이제 공습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당시에는 겨울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계속 고장나요. 뭐가요? 네. 해군 함정들이. 아. 네. 배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배 한 척이 나가 있으면 보통 세 척이 있어야 돼요. 한 척은 작전이 가 있고 다른 한 척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돌아오든지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척은 여기서 고치고 있어요. 아. 고장 자주 나는구나. 네. 배라는 것들은 항상 물건을 이제 고쳐줘야 되는데 거친 남대서양 바다에서 이제 며칠씩 떠 있으면 어딘가 계속 손볼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해리어기와 이제 이런 스카이오크 에땅따르 공격기의 이제 이런 공방전들은 이제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 이제 드디어 5월 20일쯤 되니까 영국군이 이제 결심을 내립니다. 상륙을 하자. 음. 상륙을 이제 해도 되겠다. 이제 이만큼 때려 부숴으면 이제 아르헨티나 공공기도 이제 날아올 만큼 다 날아온 것 같애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낮에 상륙할 자신은 없으니까 음. 이제 수평선 밖으로 저 멀리 가 있다가 밤에 기습적으로 상륙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상륙하는 그 좁은 바다에 아르헨티나 군이 기뢰를 떨고 나는지. 육주로 말하면 기뢰죠. 음. 기뢰 같은 거. 네. 기뢰라고 합니다. 기뢰. 기뢰를 떨고 나면 이제 배에다 부딪히면 이제 큰일 나니까.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찾는 그 소외정이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영국 본토에서부터 갖고 오려면 하염 없으니까 음. 당장 상륙작전은 코앞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저기에 상륙해도 돼? 음. 안 해도 돼? 하면 안 돼? 확인해보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한눈에 가봐야지. 한눈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군 감독이 이렇게 봅니다. 한 척쯤. 한 척쯤 없어도 될 제일 만만한 배가 뭐지?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배가 이제 하나 걸려야죠. 네. 이제 별로 뭐 저 배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이제 그 우축합 한 척을 지명해가지고 너 갔다 와. 너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가 이제 갔다가 왔다가를 반복을 했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면 최소한도 기뢰는 없으니까 다른 큰 배가 상륙함이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가는 거죠. 그 친구는 갈 때 그거 알고 간. 알고 가는 거죠. 너의 임무는 가서 기뢰가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확인하고 어떻게 와? 확인되면. 확인되면 못 오면 아 기뢰가 있구나. 그러면 상륙작전 중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도 아니고 기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한 속력을 내서 시끄럽게 해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김일병 뛰어내려. 혹시 낙하산 안 되면 다시 올라와. 바꿔줄게.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5월 20일 날. 군대 얘기하니까 평상시와 완전 다르다. 그게 뭐. 군대에 뭐. 추억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군대에서 뭘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군대? 뭐므로 좋아하는데. 저희 중에 제일 편한 군생활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편한 군생활은 제가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5월 20일 날 상륙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밀어붙입니다. 이 당시에 영국 군이 입었다고 전설의 옷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멜라온처럼 카멜라온처럼 이렇게 상륙을 하면은. 모래사장에 가면은 옷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카멜라온 완벽하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위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사람 눈을 속일 수 있는. 어. 이제 이게 맞냐 그르냐를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꽤 오랫동안 이제 소식이 이제 진위 여부가 안 가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더라. 이제 그런 정도의 비밀 장비들은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영국이? 영국이. 그래서 그 상륙을 해서 이제 그 금방 점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군이 꽤 그래도 용감하게 저항을 합니다. 예. 차근차근 전진을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섬 위에서. 섬 위에서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하나 차근차근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본토에서 안 왔어요 아르헨티나 육군은? 그러니까 올 수가 추가 증원은 좀 했지만. 올 때 한 2만명 때로 넣지. 영국 해군이 주변 지역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 대로 대량의 이를테면은 뭐 중화기 155mm 화기라든지 곡사포라든지 이런 거 탱크라든지 이런 걸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끼켜봐야 몰래 이제 수송기로 이제 알보병들은 이제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는. 평균으로도 깨졌으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이제 보면은. 거기다가 영국 해군이 주변 지역을 이제 포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 아르헨티나 군인들은 이제 배고프고 춥고 뭐 이런 보급이 이제 중단돼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이제 싸우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영국군이 상륙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이제 아르헨티나 군은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이제 5월 25일 날 마지막 남은 액초셋 미사일 두 발을 이제 다시 또 발사를 합니다. 음. 금 미사일. 네. 금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한 발이 이제 항공기 그러니까 헬기를 이제 실어나르려고 했더니 이제 항모가 부족하니까 그 컨테이너 운반선에다가 헬기를 이제 채워놓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가요? 영국이. 영국이? 네. 하필 이 이제 수송선에다가 이제 애초셋 미사일 명중을 해서 격침을 시켜버리는 거죠. 헬기가 잔뜩 들어있는? 네. 헬기가 잔뜩 들어있는. 음. 많이 갖고 왔네 영국군.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살림에 닥닥 긁어서 갖고 왔는데. 정말 갖고 왔네. 한 방 딱 맞을 때마다 배 한쪽씩 격침당하죠. 그 안에 있던 것들 다 가라앉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빨리 안 끝나고 5월에 안 끝나고 6월 7월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찔해지는 거죠. 이제 보면. 없네 진짜. 네. 그래서 영국군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냥 상륙을 시킬까? 아니면 섬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르헨티나 군이 있지 않은 저 옆쪽 섬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불도조를 동원해서 빨리. 참어도 만들고? 아니. 활주로를 만들고. 아. 그래서. 이런 해리역이 말고 우리 본토에 있는 이제 팬텀이나 이런 애들 좀 데리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와중에 어쨌거나 일주일이 지난 5월 28일 날 대부분의 지역이 점령이 끝나고 6월 11일 날 최후의 방어선이 이제 붕괴되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끝났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말하려면 몇 편씩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를 하면 대충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다가 이 남대서양 끝쪽에서 남극 가까운 바다에서 이제 처절하게 싸웠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전쟁의 결과로 보면은 영국군은 258명이 사망하고 아르헨티나 군은 65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합해보면은 천명 좀 안 되는 이 젊은 목숨들이 사라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이 패전을 가지고 처음에는 속이려고 했으나. 국민들을? 네. 우리가 이겼다고? 네. 최소한 지지 않았다고 이제 알리고 싶었으나 영국 국민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열심히 BBC를 듣고 있었거든요. BBC 방송이 얼마나 참 무서운 방송이냐면 아주 공정성을 99% 이야기를 해요. 전세가 불리할 때는 불리하다고. 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액조세 미사일에 맞아서 우리 셰필드 구축함이 격침됐다라는 걸 그냥 방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아르헨티나 군은 우리가 쐈는데 맞았는지 이게 격침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먼 데까지 전과를 확인한다는 건 또 누군가 가서 그 위험한 짓을 해야 되는데 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헤드업을 안 했구나. 그런데 맞았대. 우리 이거 잘 맞네. 그러고 나중에 영국도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네 싶어서 BBC에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불리한 건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패배했다는 걸 알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수백 명이 사망을 하고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왜 했느냐. 그래서 정권이 이제 무너집니다. 우리 앞바다에서 싸웠는데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오는 애들한테 지냐. 너희들 도대체 정권을 잡고 한 일이 뭐냐. 군인이 정권을 잡았으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될 거 아니냐. 군인이 그건 잘할 줄 알았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권이 붕괴돼서 일단은 민간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남미의 나름대로 군사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아르헨티나는 이때 다 털려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회복할 만하면 경제난이 발생해서 또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됐고. 군비 증감이 안 된다. 네. 영국은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사실 양국이 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포클랜드 전쟁이 막 발생했을 때 영국의 실업률은 12.5%. 실업자 300만 명. 코로나 왔었나? 거의 그러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은 없어지니까 이제 탄광노조 파업하고. 그러면 이제 석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난방 안 되고 생산을 돌지 않고. 이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북아일랜드 IRA 테러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당이 노동당이 이은 2위도 아니고 3위였어요. 대처가 이제 끝났다. 대처리즘에 다들 이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걸 덮어쓰기라는 게 이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리한 이 영국 기동함대가 위풍당당하게 유니언 잭을 휘날리면서 수많은 배들의 요트에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입항을 하는 모습을 본 영국 국민들로서는 국뽕이 차오르죠. 우리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제 대처 수상은 포클랜드에 갑니다. 이기고 나서? 이기고 나서. 포클랜드를 가야겠죠? 네. 포클랜드 가서 이제 총선을 한 몇 달 앞두고 이제 갑니다. BBC 기자 데리고. 그렇죠. 그래서 압승을 거두죠. 유리 없는 압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있던 두 차례 총선에서 계속 이기면서 이제 보수당 정권이 한 10년 동안 1980년대 내내 영국을 지배를 하고. 바렌티나가 은인이네. 그러면서 이제 대처리즘이 이제 쫙 깔리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깔리면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전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바꿔놓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포클랜드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포클랜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궁금해하실 텐데 영국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항모를 보내서 전투를 치르기는 한 번은 있지만 두 번은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도저를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활주로를 아주 깨끗하게. 밀어보내요? 새로 이제 좋은 활주로를 깔아놓습니다. 아 깔아놔요? 보냈을 거.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아예 공군 전투기. 갖다 놓고. 네 대를 상시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팬텀기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토네이도기가 갔다가 지금은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이제 가 있죠. 그래서 4대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 지역까지 이제 가죠. 영국 공군은 보직 잘못 받으면 아르헨티나에서 복무하다가 제대하고 그래야 되네요. 1년씩이니까 그래도. 여기는 근데 2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사시면 사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서로 다 알겠네요. 다 알죠. 다 알고 이 포클랜드 전쟁 이후에 이 포클랜드 주민들은 로또를 막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원래 이 지역은 물고기가 되게 많이 납돼요. 고래도 많이 납니까. 고래가 왜 괜히 이 동네에 다니겠습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음. 그렇죠. 네. 근데 그전까지는 영국 정부가 이 포클랜드는 내 땅이라고 했지만 그 경제 수역에서 이의지에서 어업권을 팔질 않았어요. 괜히 아르헨티나한테 또 뭐 이런저런 소리 듣고 티격태격하기 귀찮았던 거죠. 그거 판다고 해서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꺼리길 게 뭐야.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해야지. 우리 권리 행사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백헬이 경제 수역에 선언하고 거기서 어업권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들도 들어가고 다른 나라 배들도 들어가서 어업권을 사서 이제 조급커트를 사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럼 영국은 이제 그 돈을 뭐 본토에 갖고 오는 것보다 야 그냥 포클랜드 니들 알아서 쓰세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업권을 판매할 게 요만한 섬에 주변에 이백헬이면 헬이라고 하면 좀 잘 모으실 텐데 1.8킬로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한 360킬로니까 원형이니까 되게 넓죠. 그러네. 거의. 그래서 어업권 판매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소득이 7만 8천불이에요. 7만 8천이요? 네. 영국 본토가 이제 한 4만 불. 그럼 두 배 되네. 두 배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다 없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기본 소득 나눠줍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좋네요. 좋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번에 이제 어디 분식집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원산지 표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징어, 포클랜드, 포클랜드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오늘 녹화하기 전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볶음밥을 하나 먹고 왔는데 아 거기? 네. 중국 스타일? 아니요. 여기 이제 분식집 있지 않습니다. 떡볶이 팔고 하는 이제. 아 마포 분식? 네. 거기 갔더니 오? 포클랜드 살이네. 하필. 그래서 우리와 나름대로의 또 인연도 있는 서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잡아서 지구 반대편이 한국까지. 그게 경제성이 있나? 왜? 지구 반대편에서 갖고 오는 거 많지 않습니까? 홍어. 페루? 칠레. 칠레. 한 번 가면 많이 갖고 오니까. 전 세계 생선은 다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세네갈 갈치. 네. 모리타니산 문어. 어디요? 문어? 모리타니.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나오는 갈치. 마트에 가서 잘 원산지 표시 보시면 전 세계 생선은 다 한국에 와서 끝을 보는구나. 그 말은 세네갈이 갈치 잡아서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갈치 누가 수입해요? 우리나라 안 되니까 먹지 다른 나라 국민들은 갈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량 1위입니다 갈치는 다른 나라에서 먹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동해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물고기예요 우리가 1등이고 2등이 우리나라가 진짜 어느 정도로 먹는 줄 알지? 실치 알지? 실치 알지? 알지 알지 그게 솔직히 실치 회를 먹어요 이렇게 떠서 국수를 먹듯이 잔멸치만 봐도 저거 언제 털고 있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뱅어포이잖아 뱅어포 세계에서 생선을 제일 많이 먹는 1, 2위 나라 사이의 바다가 동해잖습니까? 일본 한국이 그렇다면서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제일 다양하대요 미안하다 그래서 그놈들이 동해에 그놈들이 맛있어요 왜냐면 막 피해 다니라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아주 탄탄해지 방송 듣는 물고기 애들 생각도 좀 해주세요 어쨌거나 오늘 두 편에 걸쳐서 포클랜드 전쟁 밀리터리 방송을 했는데 BBC를 능가하는데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아니면 최근에 자꾸 국가 부도 사태가 연달아 놨을까 그래 그래도 좀 그렇구나 그거 한 번 또 경제 팟캐스트 니까 그거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댓글을 보니까 여하튼 브라질 안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아 브라질 브라질 진짜 궁금한 게 많죠 채권 투자한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브라질 가기 전에 좀 썰렁한 나라를 한 번 더 다녀오면 어디요? 나라는 아니고요 남극? 남극에 한 번 다녀오면 남극 남극도 뭐 할 거 있어요? 얘기 들을 게 있어요? 펭귄 살고 하얗잖아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나라랑 얽힌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자 그럼 저희가 그거는 댓글 한 번 분위기 봐가면서 네 그러시죠 최 박사님의 선택을 남극을 먼저 갈 건지 브라질로 바로 넘어갈 건지 브라질로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시는데 겁납니다 보면 브라질 내가 볼 때 한 3주는 해야 될 거에요 브라질 자 오늘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특히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포클랜드 섬에서 일어난 전쟁 아주 상세하면서도 흥미롭게 전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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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